댓글이 왜 세로로 가로로 보이지 어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 꺼껴가지고 꺼꺼하게 보여가지고 네 먼저 쿠알라 룸푸에서의 좋은 날이 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말레이시아 팬분들 감사드려요 제가 말레이시아의 16년 첫 아시아 투어가 쿠알라 룸푸였는데 3년 만에 다시 또 3월의 마지막 날에 콜라 룸푸 말레이시아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즐거웠고요 팬분들 한 분 한 분 다 얼굴을 뵙고 인사하고 싶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하이터치 때 조금이나마 다시 아이컨택 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말레이시아에서 하이터치 할 때는 제가 장갑을 꼈어요 그래서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지켜야 하는 규율이었나봐요 규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저도 여러분들 손 이제 다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잡아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래도 장갑을 꼈다고 해서 저의 마음이 뭐 왜곡되거나 변하는 건 아니니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저를 응원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신 시스태 분들과 여러 식구들께도 감사 인사를 이렇게 드리면 아시려나? 일단 감사했습니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3년 만에 왔는데 아니 아니죠 지난번 행사 때도 휴대폰 행사 때도 왔었는데 올 때마다 팬분들께서 정말 열렬하게 환호해주시고 늦은 시간에 공항에서 기다리셨던 팬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러 나와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덕분에 저도 또 한 번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눈이 엄청 피곤해 보여 그래요? 조금 졸리긴 해요 응원봉 이름이 뭐냐고요? 다들 응원봉 이름을 궁금해 하시네 아직 비밀이에요 어? 재성이! 재성아! 재성아 반가워 잘 지내지? 재성이! 재성이! 재성이는 저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함께 했던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스택분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 빠르니까 이게 한눈에 탁탁탁탁할 수가 없네 재성이! 3위 했대 3위 맞다 오리 콘서트 블루밍 3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네 맞아요 오늘 즐거우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저희 무대에서 한 분 한 분씩 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우 저거 멈췄다 블루밍 노래 맨날 들으세요? 김채찬님 아직 밥 안 먹었어요 소홍걱님 저는 이제 끝나고 먹으려고요 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렇죠 다음 주에 또 대만에서 함께하는 좋은 날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해요 김인혜님 저녁 뭐 먹을 거냐고요? 아직 고민입니다 어 이마 임지연님 이마 다친 건 아니에요 임지연님 이마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임지연님 이마 어제 안 부딪혔어요 근데 지금 여기 목이 물린 거예요 두드러기가 있어요 빨개요 빨갛죠 간지러워요 가려드려야지 빨가지 않게 무튼 오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늘 감사한 일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안녕 저는 밥 먹으러 가야지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녁 이제 주무실 시간이죠 바이바이 말레이시아 팬분들 감사했습니다 고맙니다 고맙습니다 merci 말레이시아 nombreux ips 오늘 날씨였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나요.